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겨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폭기가 돋아나오 사물이 봄바람에 위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실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요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실도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실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실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요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나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실도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부디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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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